이 어두 자식들이야 최첨단 얘야 이거 어두 자식들이야 왜 이렇게 둘 다 보고 있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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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센이 한이 벨트 샀어? 어? 나 벨트 샀는데 너? 나 이거 똑같은 거야? 왜 저래 샀다 뭐? 왜 저래 샀다 뭐? 나 진짜 셋이 똑같아?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야 너 힙하다 야 승민이 못 발랐어 김승민 010 말이야? 010134 뭐야? 주인님 번호야? 처음 본 적은 거였어요? 왜 안 불렀어요? 그 위생 시간이다 보니까 준비 왔거든요 선생님 저도 종이 주세요 어 형님 이 어린이 응 너보다 형이야 미안하다 장난 아니고 진짜 모인 이름은 어쨌든 우리 어? 센이 생임이잖아? 나장이야? 센이가 이제 세 살인데 생장! 세 살이면은 뭔가 이번에도 스테이한테 기가 막힌 거 하나 스테이 주면 한 번 아이디어를 해볼까 그래서 레이스하게 하면 좋을 거 같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사슴 돈 사슴 돈 해보자 뭔가 그런 생각해봤어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뭐 그때 테이블처럼 비디오 하나 제작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러시면 선물 여기에 선물 이렇게 준비해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 한 대리 했던 게 그 페이블 그린이 아 맞네 아 맞네 한 대리 자리잖아 아 맞아 맞아 한 대리 근데 노래만 있었던 게 아니냐 아 한 대리 짤렸어 짤렸어? 어 짤렸어 왜 짤렸어? 몰라 일단 PPT 만드는 거 봐 짤리만 했어 짤리만 했어 본부장님이 짤렸을걸? 본부장님 누구였는데 본부장님 아니었어? 양 본부장님 양 본부장님 아니었나? 그때 양 씨 본부장이었나? 아 맞아 맞아 그게 양 씨 집어넣는 게 아 죄송합니다 나는 그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 거 우리 습뚱같이 습뚱같이 아 습뚱같이 와 진짜 나 엄마였잖아 엄마 아 그 가방에서 막 싸우고 정기? 근데 이번에 이번에 배영은 꼭 다르게 합시다 왜? 그러면 제가 배영이 말아야 돼 아 왜? 상대형이? 아 상대형이? 아니야 애기들이 큰 거 어때? 네 아 우리 아피부장님이 아 아 맞네 둘이 그때 유치원생이었다 어 그러면 한 학생이었다 아까 그때도 중이었을걸? 스테이를 낚시하는 거 같아 10분짜리 영상에 치고 올렸는데 아무것도 없고 약간 다른 페이지로 막 나온 거 막 잉크 있잖아 잉크 누르면은 막 재협의 홈페이지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 아 맞아 그런 식으로 페이킹을 떠 8월 1일 11시 59분에 이제 약간 1시간 영상 영화만이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아 아 아니면 약간 러브러브한 약간 그런 설레고 약간 그런 아주 오래선 약간 편지를 한 번 써본 건 어떨까 오 우리 생일날 우리 생일날 스테이한테 이만큼 편지를 받았어요 레이프 형이 출력해서 봤는데 레이프 형이 출력해보니까 이만큼 있었어 그래서 약간 병돌이 아니었어? 네 약간 그래서 엄청 너무 웃겨서 우리도 약간 8월 1일에 스테이 생일이니까 약간 러브레터 느낌이야 그냥 정성 가득 들어가네 어 맞은 거 같아 여기 스킨 편지가 되게 의미가 있지 사랑을 기분 좋게 하는 게 그렇지 그게 정성이잖아 정성 그게 있어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거 같아 진짜 이 시국에도 되게 막 많이 응원해주고 막 편지 회사로 부르는 게 되게 힘든데고 사실 힘든 시기인데 다들 응원해주고 그런 게 되게 막 되게 고마운 거 같아 그게 되게 고마운 거 같아 우리 진짜 너무 좋아 그래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떨망떨망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뭔가 말을 전해드릴 순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버블이나 이런 댓글들 이런 것들 확인하면은 지칠 수 있는 약간 일상 속에 되게 큰 힘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우리를 그냥 좋아함으로써 그냥 되게 힘을 받는다고 하고 되게 힘 뭔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고 우리 덕분에 뭐 일어났다고 하고 항상 그런 말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진짜 항상 감사해주는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옆에서 제가 지켜봐주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칭찬가하고 그냥 가둬주시고 가둬주시고 아 그런데 여러분들 다 편지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글로 쓰면 좀 어렵다 말이죠 랩으로 오케이 랩으로 할게요 여러분 근데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가사로 다 cred 랩으로 함께 녹음을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쌓인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인 거 같아. 맞아, 너무 좋아. 자존감을 높여주셨다. 나는 그냥 형이 이러고 있었는데 스테이가 현재 너의 어떤 부분이 좋아 그러면 그래 그럼 난 그 부분을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만큼 이렇게 바뀐 거를 보고 스테이 덕분에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. 진짜 우리의 부족한 점들도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. 그렇군요.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좋아해주는 거. 사실 그냥 인터넷 보다가 음 잘 생각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관심 있게 봐주신 거잖아요. 네. 저희 처음 시작할 때.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우리한테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우리 스테이의 그런 노력 자체도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서 승리가 많은 것처럼. 진짜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 같고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성분들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아 네. 이런 내용들을 현지랑 잘 담아봅시다. 스키즈 콘트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약간 우리 스니퍼들. 어 저 형사하고 많이 또.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 좀 스티이의 큰 마피언을 했었잖아요. 아 결국 승자가. 아 여기까지? 오오오오오오오오. 여기서 승자가. for you all my good. 저희들과는 충격.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우리 용복이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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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괴한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오랜만에 단체 브이 라이브 한다고 생일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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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단체 브이 라이브? 그렇지 좀 더 특별히 우리 얼굴도 보여주고 또 댓글을 많은 댓글도 읽으면서 좀 되게 재밌게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 스테이 생일대로 스테이가 브이 라이브 켜야지 맞지 역발상 그래서 맞는 말이야 맞아 우이 생일들 우이 켜는들 스테이 생일들 스테이 라이브 켜 스테이 라이브 켜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돌들이 너무 많잖아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에는 뭔가 일주일을 딱 잡고 스테이 위크라고 해서 와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생일인거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생일을 느낄 수 있게 마킹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음을 잘 해봤어요 스테이 위크 스테이 위크 스테이 위크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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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원장님 배고파하고 있는 딱 생각하더라고요 울프강 스테이크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왜냐 우리도 울프강이라는 우리도 있고 사실 스테이크를 보통 생일때도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평소에 잘 먹기 쉽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한 주 동안에 평소에 마킹할 수 없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위크를 만들어주자 스테이크 아 그러면 스테이크면 S-T-A-Y-K야? 스테이크 내가 옆에서 S-T-E-A-K S-T-W-E-A-K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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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아니고 키읍? 어 아니면 그냥 키읍? 아니 심플하게 여기서 S-T-A-Y 한글 한글 이렇게? 근데 이건 좀 약탄비 보이지 않아? 그냥 깔끔하게 스테이크 난 니누 형 거 좋아하네 그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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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키읍은 있잖아 여기 금손들 맞잖아 케이크처럼 보이게? 어? 케이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없다 뭐 얘를 스테이크를 위에다가 붙이는 거 어 이게 뭔데? 스테이크 스테이크 말고 괜찮은 거 괜찮지? 우와 야 좋다! 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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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너 뭐야? 너 뭐야? 이거야? 이거야? 이거야 이거다! 아 너무 아 아 현진아 나도 생각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바닥에서 낫다 바닥에서 낫다 나 어떻게 낫다 바닥에서 낫다 아 뭐야 우리 눈에 미친 거 없네 뭐야 우리 축하했는데 이렇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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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좋다 그래서 어떻게 입어야 돼?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그 한 주 동안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스테이크한테 선물을 해드리자 좋아요 방금 나오면 그냥 스테이크 꽉꽉 취하면 될 거 같은데? 좋아 좋은 거 같은데요? 종왕이 형은 또 약간 그냥 편지도 알았을 때 물론 쓰겠지만 봉트라도 어 처음에 좋은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평일해 볼게요 네 아 일단 나도 사실 밤에 써야돼 나도 밤에 써야돼 밤에 써야돼 형 이제 취향이 되게 독특해져는데 아니 내게 아니야 지하가 온 거야 내가 아까 뭐라 했죠? 내가 가져온다 했죠 네 나는 이거 귀엽다 자 고르세요 아 고른 거 네 스테이크 여러분 찬이 형 취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쪽에다 많이 쓸 수 있겠다는데 어느 정도에 좀 약간 쓰고 어 만약에 좀 안 써준다 하면은 이따 가서 하면 되니까 네 안녕 나야 잘 지내니? 아 물어봐야지 안녕 스테이크 형 뭐 하세요 하면 돼 이제 나 첫 마디 시작했어 어 맞다 편지는 2를 써야되구나 아 2 안 써야돼 형만의 편지를 편지를 마지막에 리노 올림 짧게 쓰면 되겠다 정말 편지 정석이세요 뭐 리포터야? 뭐 리포터야? You trade forward 집중이 살짝 안 되긴 하네 맞아요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안 돼 교웅이 혼자 써야돼 교웅이 혼자 써야돼 교웅은 건 그를 못 써야 돼 한석공이니? 얘들아 팬 딸깔기지 마라 네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의 집중력은 이게 한계인가 아니 진짜 집중이 안 돼 근데 이게 스테이 안녕하이입니다 스테이 응애하던 3년 전 8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,3년 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스테이크 잘 끊었다 어 나 지금 벌써 끝났어 어? 나도 끝났어 나도 끝났어 스테이는 3살이네 귀엽잖아 베이비 스테이라고 끝났어 아 미쳤어 나 여기서 못 살 거 같아 아니 근데 삼겹이크 귀엽냐 아 저 편지 안 써 봐서 스테이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혼자 빨리 미인이에요 아니면 편지 처음이라 어색하니 그래도 우리 스테이가 잘 읽어주길 바래요 그 다음 뭐 쓰지 모르겠어 편지 옛날에 태권보단에 네 나도 부끄러워 말고 내가 편지를 잘 못 쓴다는 걸 먼저 밝히고 가자 아 그래 오케이 베이비 스테이 안녕 스테이 난 지금 내가 못 쓰겠어 너 같이 가 잠깐? 나 못 쓰겠어 어때 이해나? 두 장이시면은 하나는 한국으로 하나는 영어로 아 좋아요 하나는 모음으로 하나는 자음으로 오 야 야 야 진짜 형 형 형은 진짜 바보 아님 천재야 진짜 바보 아님 천재야 내 생각에 한다고 줘 형 진짜 바보 아님 어쨌든 난 갈래 못쓰겠어 너 나 왔어 나 밥 먹고 써요 아 맞네 형 머리가 창규 형 밥 먹을 시간이야 형제 밥 먹고 아팜트 스테이크 먹고 싶었어 스테이크 잡으실데? 파스타에 스테이크 먹고 바로 쓸게! 나 여보가 너 싶은 게 진짜 좋다. 어? 진짜 계속 잘했어. 써주고 싶은데 너만. 나 혼대신 집중 잘하는데 맞아. 님들이랑 있어서 그래요. 난 정신이랑 있어서 그래요. 너 때문이야! 여보 진짜 우리 진짜 여기야? 자기야! 여보! 저번에 내가 어?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나와! 아유 정말! 아유 정말! 밖에서 진짜! 끝장을 봐! 아 그래! 그렇게 잘 보자! 그래 인용! 난 안 해. 나도 이따가 쓸래. 알고 있네요? 여보. 여기 있어. 다 쓸 거야? 아... 치나가 막히면 가요. 응. 열심히 하고 해주세요. 너 아이디어 같은 분은 형이 치료할 때? 네. 네. 이어구. 반영. 스파이크! 반영. 응? 다 썼어. 왜요? 막 남성해 봐. 나 싫어. 부끄러워. 현실이 힘든데 왜 이렇게 구분했네. 으아악! 이거 딱 이 문자까지 바꾸네. 오케이. 가자. 가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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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